미안해, 나 때문에. 가지마.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. 여자친구, 손 좀 잡아줘. 난 너로 인해 움직이고 너로 인해 살아가는데. 네가 뭐 이런 거 보면 알아?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! 내가 너 일어나고 그 사실까지 보내줘 알아? 결국엔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. 난 너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어. 그만 돌아가. 멜트다운? 일거수 일투족을 나한테 철저하게 감시해서 보고해. 단 하나도 빠짐없이. 아가씨, 멈추시면 안 됩니까? 오늘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! 하나씨, 연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. 내 남자친구. 일어나면 나 제일 먼저 안아줘야 돼.